법무부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의 해상감시정인 황옥호가 오늘 공식 취안했습니다. 황옥호는 앞으로 해외로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국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선박 선원들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해상순찰 업무도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감시정이 40년 만에 새로 도입된 만큼 항만의 선박 관리 체계를 공항의 출입국 심사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감시정인 황옥호의 출입국 심사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